연평도 폭역 이후 서해 5도에 사는 것 자체가 애국이라는 말이 생겼죠.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월 최대 10만 원을 주는 건데 이게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됐습니다. 이형구 기자입니다. 서해 5도 주민들의 생계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된 정주생활지원금. 서해 5도에 6개월 이상 살면 월 5만 원을 주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10만 원을 지원합니다. 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체감도는 미미합니다. 문제는 뭘까. 서해 5도 정주지원금은 2011년 시행 이후 10년 동안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. 그 사이 물가 상승은 물론 최저시급도 2배 정도 올랐습니다.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4배 더 많은 20만 원의 수당을 받고 특히 경제청 직원 수당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. 정주지원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 10년 만에 20% 인상됩니다. 6개월 미만 거주하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0년 이상 거주하면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릅니다. 척박한 환경에서 꿋꿋이 살아가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될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마음 같아서는 훨씬 더 많이 올려드리고 싶었지만 절차도 있고 단계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번 것을 계기로 해갖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궤도에 올리려는 그런 아이디어도 갖고 있습니다. 지난해 사업기한을 채운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은 다행히 5년 더 연장됐습니다. 인천시는 2025년까지 2,883억 원을 투입해 52건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 BTV 뉴스 이형구입니다. BTV 뉴스 이형구입니다.